그나저나 기획력이 참 좋네요. 투자한 보람이 있습니다. 네, 저희 회사 옥다정 본부장이라고 이 친구가 기획력과 주진력을 막 끝내줍니다. 성질이 좀 불가타서 그렇지만 실력 하나는 그냥 짱입니다, 짱. 네, 그렇군요. 참, 제가 조 사장님을 위해서 준비한 게 하나 더 있는데. 네? 아유, 이거 제가 드려도 모자랄 판에 뭘 자꾸 이렇게 주시려고. 스타드, 스타드. 스타드, 스타드. 준비됐어. 다시 좀. 아, 예. 다시 좀. 아이, 아이, 죄송해요. 아이... 만만치가 않더라고요. 워낙 빨리 왔다가 빠져서 들키지 않으려고 신경 쓰다 보니까 속도를 못 쫓아가겠더라고요. 망원렌즈 달린 걸로 카메라나 렌탈하세요. 이걸로는 안 되겠네요. 렌탈비는... 따로 청구하도록 하고요. 알겠습니다. 누님의 비밀 임무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. 뭐야, 또 저거. 저거 왜 저래? 임무 수행 중인 요원에게 말 시키지 마세요. 3초 또 오디션 보나 봐요, 아버지. 어휴. 다채로운 즐거움 JTBC